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을 언제 매수를 적당하게 해야 될까요? 극도 공포구간의 매수를 진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두가 사야 된다, 나도 사야 된다라고 모두가 외칠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요? 불과 두 달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극도 공포구간이었던 16이었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봤고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전 종거만 보시다 라도 17점이었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23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이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탐욕구간의 68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모두가 사야 되고 포모 현상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68점이 지나고 70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은 더욱더 극심화될 것이고 주가의 상승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극도 공포구간에 샀던 이 투자자들은 지금은 어떤 수익률을 보여줬을 테고 어떤 전략과 어떤 마인드로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보고 계시는 계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낳은 계좌입니다. 한 5개 정도 되고요. 여기 4개의 계좌는요. 2022년 10월달 또 공포구간 한자리였을 때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해 주었던 4개의 계좌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불주는 250%, 삼슬라 320%, XSL 102%, 이쪽 계좌는 XSL 155%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 계좌는요. 2023년 정리식 투자를 진행해 주었던 계좌였습니다. XSL 같은 경우는 두 달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보여줬고요. TSL의 6% 같은 경우 수익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극도 공포구간에서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보셨던 계좌처럼 높은 수익률을 현재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매매할 수 있었던 투자자들은요. 남들이 사지 않고 도망갈 때 과감하게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매를 진행했었을까요?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 백선물 1봉 차트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선 하단에 닿을 때 분할 매수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이 전환될 확률이 높고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3배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의 복리도 있겠지만 상승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양의 복리로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극도 공포구간이었고 추세선 하단에 닿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분할 매수 정리시 투자를 진행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추세선 상단을 닿고 추세선 돌파했을 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질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일 때 현재 지금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선 매수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비중을 줄여주시거나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기분 좋게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왕님 그럼 언제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기간에 높은 상승을 해주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구간이 왔다라고 판단이 들어지고요. 대부분 이쪽에 물량이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지지받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못 매수했다가는 오랜 기간 물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매수하는 시점은 아니었다. 진짜 매수할 수 있었던 시점은 바로 추세선 하단 닿을 때 이 부분에서 매수를 가능한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음 매수 자리는 언제냐?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받을 자리 상단에 내려올 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금을 계획 없이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다시 하단에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적당한 자리에 내려올 때 분할 매수, 내가 가진 현금으로 철저한 원칙과 정리식 분할 매수를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사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를 수 있는 종목은, 튼튼한 종목은 물려도 다시 금방 회복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매수하기보다 기달렸다가 기회를 봐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다음 시장의 기회의 눈을 볼 수 있는 투자자의 안목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위기에 매수할지 알았어요. 어떤 분위기에 매수를 하죠? 맞습니다. 공포구간, 극도 공포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차트상으로 추세선 하단에 닿을 때 매수를 하고 상단 돌파하고 추세를 돌파했을 때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유가가 완전 고유가고요. 환율 또한 강달러예요. 그리고 금리도 고금리입니다. 3고 현상으로 유동성을 빨아들일 때, 주식시장의 돈들을 빨아들일 때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가가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강달러는 어떤 의미죠? 안전자산 쏠림이 선호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고금리는 어떤 의미죠? 금리가 높다라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게 되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 3고 현상에 대해서 언론플레이, 악재적인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추가적인 파월의 매파적인 성향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이러한 모든 토대가 분할 매수, 정리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고 모든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 시장을 떠날 때가 우리 정리시 투자가 적절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IA, SPY, QQQ, 1배수 레버리지 ETF 상품들입니다.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지금 보시면 견고하게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하고요. 지지받고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였으면 추세선 하단에 닿았을 때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해주셔야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때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데 라는 포모 현상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럴수록 잘 참으셔야 됩니다. 내 소중한 현금 잘 참으시고 인내하며 다음 기회를 오기까지 기다려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100% 쭉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은 상승할 때 조종을 주고 하락을 주고 그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파동이고요. 기회는 새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 조급하다 사야 되는데 라고 조급한 가지기 싶보다 좀 시장을 여유롭게 인내심 가지시면서 그동안에 현금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것이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세선 하단에 닿았고 공포스러운 시장이고 고유가, 고한률, 고금리, 악재, 기사, 팔원, 발원까지 이렇게 시장이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럼 투자자는 매수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되고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내가 가진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현금은요. 산소통과 마찬가지예요. 공포시장에서 현금이 없으면 산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가진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리식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길어지고 어떠한 시장의 풍파와 공포스러움 그리고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가 나와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힘이 바로 현금이라고 들고 그 현금은 바로 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저는 이때만 삽니다. 공포스러운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요. 추세선 하단에 닿을 때만 정리식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적 환경 고유가, 고안률, 고금리 그리고 악재기사,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이럴수록 더욱더 먼지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의 적절한 비율을 조절하면서 현명하게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진짜 혹여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수해야 되는데 놓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포무연상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발 지금 올라서 여기는 매수할 자리가 아니고요. 100% 꾸준한 상승 없다라고 생각 들어요. 여기서 상승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조정받고 하락할 수 있는,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여기를 매수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 자리가 나오고 매물대가 출현이 되면서 하락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 위치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충분한 현금, 현금비중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유한탄증권 광고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협업 제안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법,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식 투자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사를 이용할지 많은 고민 되실 것 같은데요.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평생 주식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사와 함께 처음부터 시작을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이번 내용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유한탄증권과 태기이왕이 계좌개설 고객 치킨 쿠폰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들어오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께 무려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정식 투자 꾸준하게 원칙대로 진행하셔서 수익률도 챙겨가시고 치킨 쿠폰도 받아가셔가지고 수익률과 함께 치킨 드시면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평생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신뢰있는 증권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이나 든든한 투자 일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